내 영상 보러 왔구나 구독 버튼까지 너의 겐 저거를 너의 겐인지 그건지 저거를 맞춰보면 되잖아 아 뭐야? 왜? 그러면 너... 내 겐이고 너를 인해 아 좋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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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인해 바보 아니야? 바보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체 글자 수만 생각하고 있어 왜? 왜 싸웠어 우리는? 제 얘기가 맞았네 형 형이랑 차 봐도 뭐야 야 차 빼줘 차 좀 빼다라 이제 내 차 좀 빼다라 저쪽으로 가서 정답 쪽으로 이동을 해 야 오늘 무슨 일이야 런웨이가 되네 왜 싸운 거야 우리는? 왜 싸운 거야 도대체 G.I.R.L. 걸! 아스트림 준비 되셨나요? 불러 주세요 내겐 항상 날마다 다른 이벤트로 이룰 못해 너를 기쁘게 해 너를 기쁘게 해 너를 기쁘게 해 줄 남자가 더욱 더 어울릴지도 몰라 자 과연 정답 있지? 예 이렇게 불러면 좀 좀 더 살려서 불러주세요 시키는데 못 시키네 오늘은 예 저 왜냐면 저도 차가 두 쪽에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과연 정답 있지? 첫 번째 도전입니다 역살에 이를지 결과 보여 주세요 제작진 정답인가요? 제작진 미안하다 아니에요 예 빡 빡 대박 대박 대왕이야 대왕이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기가 남아진 거예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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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와 와 몇 분이 있었어요 되게 어렵네 안 들리네 안 들리네 너를 안 들려? 안 들린다 너를 기쁘게 해 줄이 안 들려 너를 기쁘게 해 줄이 아예 너를 안 들려 아예 설정으로도 아예 안 들려 와 와 근데 피오가 면을 또 도로 들었대요 사거나 도 저는 면을 도인데 이거는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혼란을 그냥 아무도 도를 듣지 않아서 아 근데 피오가 이런 거 잘하는데 아니면은 사고나 도로 처음 봤을 때 들으신 거 없어요? 있었던 거 같은데 자, 첫 봤을 때 다시 한 번 첫 봤을 때 사고나 도로 쓰신 분들이 뭐야 자, 넋살 자, 넋살 갑자기 얹어요? 나는 사고나 도는 아니고 사고나 고로 들었어요 도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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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현 중간 조혁 도로 가수 시현이 맞아 시현이 맞어 아니, 아니요 업자가 사고나도 업자가 사고나도 업자가 사고나도 시현이 갑자기 업데이트다 일만에 나도 귀는 있지 않을까요? 일만에 나도 귀는 있지 않네 일만에 나도 귀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 갑니다 다시 듣기 안 쓰고 갑니다 혜리가 다 해놓고 내가 알짜래기만 먹었네 자 과연 불러 주세요 너와 내 사이엔 보험 같은 것도 없잖아 사고 나도 안 보상해줘 난 내리고 싶어 그냥 갓길에 대줘 그냥 갓길에 대줘 왜 이렇게? 드라마 잘 되겠다 두 분 다 노래를 많이 닮았네요 이대로 가죠 가 그냥 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결과 보여주세요 과연 제발 저거 진짜 내 그릇 먹고 싶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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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이미나 눈이 돼? 그냥 뽑았어요 이미나는 맞을 것 같아 이미나는 뜸해진 네 연락에 나 조금씩 무덤 좀 해줘가 이미나는 그럴 수 있다 대충 좀 말이 돼 날 바라보는 눈빛 낯선보다 차가운 네 품 언제부턴가 낯설어줘 이미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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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미나는이 뒤 결과는요. 실패. 우리 장문 시간이에요, 장문 시간. 너와 나 다 같이. 너무 좋아. 너와 나 다 같이 너무 좋아? 너가 아니고. 너와 나를. 그거 좋다. 두꺼비가 더 뜨겁게 아니야? 뜨겁게. 속을 너무 바쁘게 씻으세요. 대박. 한쪽 뒤가 안 들려요, 지금. 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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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며. 흔들며? 흔들며 털어낸다고. 동현. 정답적으로 이동합니다. 좋은 날. 민경 씨가 드디어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 즐겨봐. 너와 나 다 같이 너무 좋아. 볼륨을 찢어지게 높여줘. 더 뜨겁게 흔들며 세상의 흙찌꺼기를. 저런 애고파. 저런 애고파. 저런 애고파. 저런 애고파. 저런 애고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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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체크 없어요? 이건 됐어. 덜컹대는 부분 없습니까? 이 이상은 뭐. 완벽해요.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였습니다. 과연 그녀는 정답지를 보고 완벽하다고 얘기했는지. 저기도 있어. 왜 대체. 자기꺼. 아니 다시 써야 되니까. 결혼한 복숨하는 매력있지. 고아인데. 고아님이 완벽해요라고 하니까.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뜨끔한 느낌이. 아니야. 이거 너무 깔끔하고 잘 맞췄다. 오케이. 과연 맞을지 불러주세요. 결혼한 복숭아는 웨딩피치. 만인의 파이는 와이파이. 소 씨는 옷각에서 뒤파이. 소가 위로 올라간다. 소 오오래. 야주다. 컴퓨터 음정이다. 컴퓨터 음정. 약간 케이블TV 광고에서 본 멜로디 같은데. 자. 결과 보여. 주세요. 이거 틀리면 완전 멘붕이지. 과연 결과는. 이거 틀리면. 제발. 과연.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화면으로 정답. 주세요. 발음이 어떻게 됐어. 정답입니다. 너무 정확해. 너무 정확해. 드라마가. 정답 전으로. 세 글자가 모자란 거죠. 두 번째 줄이. 두 글자 모자란다. 두 글자 모자란다. 두 글자. 두 번째 줄 아는데. 두 번째 줄에 거야. 두 번째 줄 아니잖아. 두 번째 줄이 아니구나. 그냥. 됐어. 빨리 한번 맞고 들어와서 들어보자. 적게도 두 글자. 아니면 그냥. 답이 없다 내가 볼 때 이거. 우리 성호 씨가. 성호 씨가. 루카로도 좀. 루카로도 좀. 루카로도 좀. 루카. 루카. 루카로. 루카로. 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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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하시네. 이런 것도 작전일 수 있어요. 빨리 좀. 털고. 그래. 귀엽다. 컨디션만 떨어져요. 지금 빨리빨리. 아닌가? 1차 도달. 불러. 주세요. 받잖아. 그러다가 제일 먼저 피 보는 거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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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서 가지고. 하하하. 두 번째 줄이 이거. 얼굴 빨개지셨어요. 성호 씨. 하하하. 얼굴 빨개지셨어요. 하하하. 이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줄 중요해요. 목까지 빨개지셨어요.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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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보따리 터졌다. 다 你궈나라 드릴까요? 뭐 괜찮 it. 진짜 소녀처럼 웃으시나요? 하하하. 하하. 하하하. 우기 modal이 normalmente. tiet cave dir play slide. 아하. 노카 차라리 그것도 더. 하하하. 오우우. kto는 해냈다. 어. 설뻤다. 노카. 타나. 하하하하. 결과 보여주세요! 이거 영화야? 오! 오우! 오우! 오늘 파워 왜 이래? 자, 문세윤 씨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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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웃기만 그냥! 그것도 무슨 게 아니라 내가 음! 음이 뭔지 모르잖아 문세윤 씨. 어디서 터지신 거야? 노래를 부르는데 문세윤 씨 표정이 너무 진짜 웃겨서 웃는 거예요. 표정이 계속 보여가지고. 내가 배웠어. 창피해. 문이 창피하셔가지고.